어우 그라잉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근데 사장님이 자기랑 컨셉을 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이게 뭐야 외국은 여기를 되게 미간을 좁게 그리고 눈썹을 산을 저렇게 그려요 눈이 깊게 들어가서 그런 거 영국 스타일입니다 영국 스타일 나가서 몰래 집어 이거야 이건 아닌 거야 당황했다 당황했어 많이 지나가 없지 않네 이 목걸이 또렷해 보여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멋있는데요? 괜찮지 이래서 사람을 꾸며야 돼요 보시잖아 나이스 한층 더 영국 사람을 갈래 나이스 한층 더 영국 사람을 갈래 한층 더 영국 사람을 갈래 위요 오오 젠틀맨이 되셨네 오오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는 첼시가이 첼시가이 오오 오오 아 나 그렇게 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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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을 딱 하시니까 더 걸음걸이도 되게 당당해지고 오오 하이 와 이거 그래서 빨간 옷둔 아 공축이 너무 이쁘더라고 다 옛날 거네. 사람들 사이에. 비즈니스 통화했어요. 나 이제 다 왔어. 여기구나. 사치 갤러리. 우와 멋있다. 진짜 많이 오나 보다. 저 기둥 봐. 우리 중에 누가 사치 갤러리를 가보겠구나. 기한밖에 못 가지. 진짜 크네. 어우 떨려라. 어떡해 내가 더 떨려.